자 본격수험 전문채널 문TV입니다. 작년 지방직 추가채용시험 문제, 우재전법 문제 혹시 기억하세요? 논란의 그 문제, 그 논란을 만든 제가 장본인이기도 했고요. 부여에는 우재전법이 있다. 근데 고글에는 우재전법이 있다라는 게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었죠. 그래서 제가 원사료를 들고 반박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. 비슷한 전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원사료의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면 소를 죽여서 발굽으로 점을 친다라는 묘약한 내용이 실제 있었죠. 근데 이제 당시 이의제기가 수용이 안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제로 제 수업을 들은 분들 가운데 만약에 합격, 불합격이 결정에 대해서 탈락을 했다.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돕겠다.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실제 두 분이 연락을 오셔서 그 두 분과 함께 소송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.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. 결과가. 결과는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. 아직 판결분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판결분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텐데 얘기 드리는 대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들은 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람은요. 사실 저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. 근데 시험을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당사자 적격이 있냐. 그게 또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합격, 불합격이 달라진다. 이런 분들. 당락이 결정되는 그 분. 그분들만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을 어렵사리 찾아서 함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승소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승소했다는 기쁜 마음에 틀리지 않았다. 제가. 그 기쁜 마음에 일단 영상을 먼저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고요. 그냥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까지 함께 모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겼어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네. 그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문TV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